박수 한 번 물고 가죠. 박수 한 번 뒤에. 강사태우 수상을 하신 연우산업의 박진성 대표님 지지부로 축하드립니다.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인가 수상입니다. 우리 성인 가열에 의해서 오늘 한 해 열심히 활동을 한 가수들에게 드리는 신인가 수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인가 수상 한 분 한 분씩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립니다. 네 수상자 발표와 시상은요. 한국문화예술신문사 명예회장님이신 안세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상을 해주신 분이 안세현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수상자를 발표를 해드립니다. 먼저 성인 가열에 의해서 신인상 수상자 조온길 미소 진영 그리고 천동아씨입니다. 자 네 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성인 가열에 의해서 신인상 수상한 조온길씨입니다. 사랑이 아프다. 미소씨는 예글이나 진영씨는 음모래의 정거다. 천동아씨는 사랑은 안개라는 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인하씨입니다. 자 조온길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축하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에 미소씨입니다. 그 다음은 진영씨 음모래 전향을 해주신 분이죠. 네 아이돌 그룹에서 환담을 하다가 이번에 소트로 전향을 했어요. 진영씨 축하드립니다. 자 마지막으로 천동아군입니다. 자 우리 수상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벌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 계속해서 성인가요 간창상입니다. 성인가요 간창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한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예예. 자 수상자는 우리 연예일보 명예총재이신 천종대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.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수상자를 발표해 드립니다. 발표해 주시죠. 예. 제 1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성인가요 간창상입니다. 수상자는 박나리, 아이린, 김선수였습니다. 자 세 분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자 먼저 박나리야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성인가요 간창상을 수상한 박나리씨는 호록바를 불러주셨고요. 네. 네 지금도 갖고 있는 아이린씨는 그 향기로 또 멋진 가창력을 보여주셨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양씨 네 내가 최고하는 곡으로 멋진 무대를 선사하시죠. 네. 네 이브스테인분들은 간창력을 인정받아서 가창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자 인사해 주시죠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. 김선양씨, 아이린씨, 그리고 광다리씨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올 한해 우리 삼위가에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을 한 가수들에게 드립니다. 사랑이죠. 네. 고맙습니다.